시화호 30주년 상생과 공존의 K-시흥시 도약 거북선 달콤축제와 함께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제23회 시흥시 전국두예가의 대가 2024년 5월 19일 일요일 오후 7시 시흥시 거북선 달빛공원야의 특설 무대에서 MC 박남춘 향기 진영으로 권선진출자 10팀과 초대가수 박상민 서지영, 최시락, 최영철, 동욱, 은정은, 이항수, 김채희, 노은주, 김수정 솔레음 문화의술단의 축하무대와 아름다운 하음 2코러스 멋진 무대를 선사하는 인스탄스 무용단 김한주학단이 함께하는 제23회 시흥시 정북수예가의 대는 시흥시, 시흥시의회, 시흥예가, 시흥농협집 주간시흥, 시흥자치신문, 거북선 상가번영회, 해성산업, 시흥시 처음처럼 동사해 사단법인 한국연예수인총연합회 시흥지에 실버 ITV가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